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독 폭우 현장 갔다는데 수십만 명 법화해식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8만 원 끊고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나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그 문제를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뭐죠 피하는 보도를 하는 거고 칼럼을 쓰는 겁니다 이 업보는 앞으로 한국인 전부가 칩실바를 나눠가지고 비용을 치르겠죠 딴 거 없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자금 출처 조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검찰이 이재명 측근 정진상 수사 압박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검찰이 정진상 사무실 강제수사 임박 2017년 대선 경선 자금 출처도 본다 대선 경선 자금 출처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대선 경선 자금 출처가 아니고 대선 경선을 조작한 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자금 출처 조사도 필요하지만 정말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조작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선거 사기를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뭡니까 본질과 핵심을 다루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앞날이라는 것이 참 암담합니다 경제적으로 포퓰리즘 같은 것은 무슨 좀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그냥 무더기로 훔쳐가는 것이 일상이 된 나라들은 이 나라는 뭐 회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도 다루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 자금 출처 이런 것은 코끼리 비스켓 같은 사건이란 거죠 대선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경선 자금 출처 조사해 가지고 몇 놈 벌 준다 해 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누가 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앞으로 못하게끔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살다 살다 이런 세상을 살 거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선거마다 공직선거마다 여러분들 도덕질을 해 가지고 그 정거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후보별 사전특별특별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걸 다 눈을 감고 그렇게 넘어가자는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맨정신으로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려움을 채하게 될지가 눈에 뻔한데 그거를 여러분들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기가 찬 거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침묵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뭡니까 은폐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힘을 다하느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무료한 주장이다 이렇게 펼지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 2017년도에 오군가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그렇게 선거 부정이 없다고 외치는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세 번 나와 떨어진 지역인 노원구에서 문재인과 홍준표와 안철수가 붙어가 여러분들 했던 선거 결과입니다 차익값 관내 사전특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이거는 조작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선거 데이터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표를 뺐고 안철수 표를 사전특별 득표소에서 빼앗아 가지고 문재인이 함께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거 전산 조작이 아주 전형적인 경우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홍준표하고 안철수 표에 이런 표를 일부 부분 빼앗아 가지고 문재인에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총 득표 수가 변함이 없으니까 빼앗고 더하니까 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선거 데이터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준 거 않습니까 im조작 im사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3개 10동 보시기 바랍니다 3개 10동에 문재인 후보가 플러스 9.9%입니다 3개 10동 동민들은 완전히 뭡니까 또라이인가 또라이가 하지 않고서는 뭐죠 수만 명에서 수천 명의 투표자들이 참가해 가지고 어떻게 뭐죠 사전투표에서 문재인의 압성을 몰아주냐 이야기죠 그리고 3개 10동에 이런 동민들이 당일 투표에서 던진 문재인 지지도하고 사전투표의 문재인 지지도가 어떻게 9.9%까지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그냥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도 서울법대를 나오고 이런 양반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장 멋지게 망하는 방법은 선거가 도덕질 당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침묵하는 거고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이콘 박사님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이야기 지나간 거 다 해먹고 나갔는데 무슨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2017년 한 거를 2020년 대통령 선거도 하고 2020년 뭡니까 6월 1 지방선거도 하니까 당연히 2024년 총선도 할 것이고 2028년도 뭡니까 지방선거도 할 것이고 대통령 선거도 하겠죠 뭐 프로그램 짜놨는데 뭡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2018년 화끈하게 조작했던 지방선거 조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2018년 지방선거 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입니다 차익값 있고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전라남도 전라북도 12번 11번 광주광역시 04번 딱 여러분들 재배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좌우대칭입니다 표를 이동시킨 거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후보 함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함께 이동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16%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미쳐도 이렇게 미친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조작을 했으니까 부산시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조작했냐 2018년 지방선거에 부산시는 민주당이 플러스 16.2%네 표를 16.2%만큼 더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여러분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5%에 빼앗깁니다 부산시에 얼마나 빼앗겼습니까 마이너스 15.1%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5.1%를 자유한국당 후보 함께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대구시 같은 게 화끄라게 빼앗았네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 15.3%를 더해 준 겁니다 뭐에 15.3%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5.3%입니다 그러면 15.3%가 하늘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누가 빼앗아야 될까 누가 빼앗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후반 때에서 14%를 훔쳤네요 대구시에서 그리고 국힘당 국민의당인가에서 마이너스 1.2%를 훔쳤네요 거의 다 훔쳐가지고 뭐죠 더불어민주당 더해 준 겁니다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부산시나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진흙탕을 만든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를 여러분들 대해줬습니까 플러스 11.4% 자유한국당에서 얼마를 훔쳤습니까 마이너스 10.5% 국민의당에서 몇 % 훔쳤습니까 마이너스 0.8% 훔쳤네요 선거가 이렇게 남장판이 됐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소신을 자주 피력하는 우리 대구시 광역시의 시장님으로 계시는 홍준표 씨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하기도 하고 진주의론을 폐시하는 정도의 그런 뭐죠 결기를 가지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본인도 정치해야 되니까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골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진핑 여러분들 1인 지배체제를 이야기한 것도 시진핑의 영향력 하에 다 두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부정승거하고 여러분들 결합이 되면 완전히 중국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겁 안 납니까 내 눈에는 흔히 다 보이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상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선거입니까 이 자료 누가 발표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중앙선거관리내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투표 득표수를 빼 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조미료도 더하지 않고 과장도 하지 않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의 이름 당대표가 홍준표 씨였습니다 선거 맞추고 다 미국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정당에서는 무슨 여의도 연구원도 있고 민주연구원도 있고 다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지만 선거가 끝난다면 이런 기본적인 검증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망해도 싼 나라입니다 하첨에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어요 선거를 그냥 밥 먹듯이 도덕질을 하더라도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놀러 다니는 겁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한 겁니다 덕수상구하고 여러분들 성중관대학에 올라온 조재연 씨 그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불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법대를 나온 천대엽 고대법대를 나온 이동원 땅땅땅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원고적 소송 기각 선관위 승소 그렇게 판결 내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판결이 이겁니다 전국을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강남구 갑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권 김성권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태국민 후보 여러분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술이지 이게 작품이지 이게 사기지 이게 조작이지 이게 공작이지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를 수천억씩 여러분들 써가지고 선거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들 다 고발하는 것이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조작입니다 1억 퍼센트 조작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말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 사람이고 출세를 왜 가지고 내일모레 출세를 안 하더라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뭡니까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아닌 거죠 동별로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역삼 이동에서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의 태국민 후보한테 13.8%를 훔쳐가지고 김성권 후보한테 대해줬네 플러스 14.8% 나온 겁니다 강남에서 노다지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5%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정상투표면 0에서 여러분들 3% 나와야 될 값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5%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표를 여러분들 전산적으로 쑤셔 넣었는지 플러스 8에서 플러스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도 선거가 문제가 없다고 천대협이 하고 이동헌이 하고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에 현재한 차이가 있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4.15 총선은 정상으로 판결됩니다 이런 심성들하고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법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장을 펼친다 해가지고 제가 이익을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자식들 다 깨웠고 저는 뭐 여한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간직을 위해서 무슨 말을 구부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다 덧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거 이거 한 놈들도 나쁘지만 이거 듣는 놈들도 더 나쁘다 너가 새끼들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우리 옆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고 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를 완성했다 그 사람들이 가만 두겠냐 대한민국 7000년 8000년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오작 여러분 70년 80년 뭡니까 신민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시민으로 뭡니까 겨우 살았는데 그 시민을 유지하는 선거제도 하나 제대로 유지를 못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백성들이 노예로 가는 길을 택하니 이게 아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내가 출시하기 위해서 일을 이야기하겠냐 내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하겠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준석이가 37살이고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폼 잡고 고함치는 애들이 대부분 뭡니까 50대 초반입니다 내보다 훨씬 더 뭡니까 때가 안 묻을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은폐하는 데 다 광문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는 지금 겉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구 이렇게 멀쩡하지만 완전히 절반 정도는 뭡니까 나라가 맛이 가버린 겁니다 나는 완전히 맛이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이런 방송 나가면 못 보도록 필사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천명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새끼들하고 새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을 테니까 평생 뭡니까 노예처럼 살아라 이야기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를 뭡니까 시대를 초월할 정도의 해안을 가졌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줬는데 그거 하나 여러분들 뭡니까 못 지켜가지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반도체 하나 흔들리니까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원화가치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그냥 가장 낙폭이 큰 화폐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저 나라 빛 늘어나고 정치적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저러니 앞으로 저 나라가 돈을 잘 갖겠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치마다 이 문제를 그래도 저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른 이슈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슈 이야기하는 사이에 마지막에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2017년 대선 자금 문제 이런 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옳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더군요 수사를 받아보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사능력이 참 대단하였습니다 다 조사해놨습니다 제가 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수사능력을 갖고 있는 검찰하고 경찰이 이 문제를 손을 왜 못 대겠냐 이야기죠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왜 의지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찔리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하나는 그냥 이 문제까지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건들리지 않으면 다음에 내가 퇴임 이후에 또 저 사람들이 알아서 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좌익들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1차로 집어넣겠죠 사람들은 선거는 못 이깁니다 프로그램 돌려가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나는 누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공정해야 안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 헌법이 약속한 것처럼 선거를 이렇게 조작해서 만드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무슨 수로 이런 선거를 이기겠냐 이야기죠 정신들이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 뭡니까 학교는 제대로 다녔냐 이야기죠 5년 전에 조작을 했고 4년 전에 조작을 했고 2년 전에 조작을 했고 몇 달 전에 조작을 두 번 했는데 1년 6개월 후에는 조작 안 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그냥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식으로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버튼만 눌려보면 다 돌아가면 뭡니까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진 세상이 됐는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도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들은 뭡니까 2위 신청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그 문제가 많아도 2위 신청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그노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했지만 다 법원에서 기각시키지 않습니까 왜 기각시키겠습니까 전산으로 발표한 자료하고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투표 지수화가 안 맞을 테니까 그게 맞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전산은 전산대로 돌리고 투표자들은 투표 뭡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세상이 지금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꼼짝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 다 어떻게 그렇게 사던지 어제 제가 보도해드렸다시피 이번에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이 시민단체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제 앞에서는 부정성과 부자도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왔던 마포구 구압 4.15 총선 결과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기에 한국 역사에서 보면 지도청들이 똘똘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권력 다툼만 했지 어쨌든 오늘 시진핑 소위 1인 지배체제의 완성 이것은 참 우리에게 선거를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이유를 우리 함께 부여를 하는 거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